한 것이 길이야? 방성대국이에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신문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할 때 조용히 공부하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누가 막 소리 내어서 시대 방성대국! 이러면서 누가 외웁니까? 근데 옛분들은 소리내서 책을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천자문도 하늘 천 다시 검을 향해 노를 황! 이러면서 소리내서 노노도 맹자도 대학도 중형도 자제성감도 전부 다 소리내서 하면서 혼자서 읽지 않고 막 외쳐요. 막 전철에서 핸드폰 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시빡!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굳이 신문을 살 필요 없어요. 누가 신문을 사면 뭐하면 돼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읽어줘요. 그날도 이제 수많은 유생들이 황성신문이 국한문 혼용이고 한문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주는거죠. 개되지 못하겠다! 오늘 전부 무슨 시위한 자단해!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시방! 이러면서 모여둔 거예요. 모여두면서 시대 방성대국을 통해서 을사주약에 체결된 걸 알고 이걸 규탄하는 시위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시위가 방성되고 흔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일어나죠! 하면서 골기대가 열리고 투석전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을사주약이 감사합니다.